지금 안양은 역시 세련되게 튀김기를 쓰시는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안양에서 먹어봤을 때 느낌이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미국식의 맛을 듣겠군요. 이게 동양적인 이 소스 맛이 아니라 제가 미국을 좀 가봤지 않습니까. 제가 미국을 좀 가봤지 않습니까. 아니 나중에 드셔보세요 진짜 그런 맛이 나요. 미국 맛있나요? 약간 서양 맛이 나요. 저기 죄송한데 안양 명인 그 먼 친척이 혹시 미국에서 오셨나요? 캐나다에서 오셨어요.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가깝다고 하십니다 혹시 벤쿠버에서 하시나요? 벤쿠버요. 웬만하면 다 벤쿠버에서 하세요. 벤쿠버 아니면 토로토지. 진짜 드시지 마시고 일단 소스가 스테이크 소스 비슷한 느낌이 나요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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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 먹어 보고 싶다. 너무 보고 싫어서. 어.